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8년 10월 21일날 노래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합상 전래경수 이동승 소장입니다 아 지금 부를 노래는 그 톡톡 쏘는 남자라는 노래인데 강민주 가수 노래 너무 잘하시고 아주 노래 음성이 제가 얼마전에 발표한 대미국 가요 100년 역사에 음성이 좋은 가수 10명을 꼽았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강민주 가수께서 노래 음성이 너무 좋으시죠 근데 이 노래는 사실 뭐 불러 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엘프트쿠프니까 연습도 안해도 되는 수준이어서 참 신기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805번 도전곡 톡톡 쏘는 남자 불러 보겠습니다 805번 도전곡 톡톡 쏘는 남자 꽃잎에 날아왔다 벌처럼 수고가 당신 무정한 남자야 향기 거린 내가 심히 빛이 부쳐보네 어느새 몸이 들었네 아 돌아서면 냉정한가요 눈물도 없는 건가요 폭폭성인 남자 무전한 남자 폭폭성인 남자 폭반된 남자 사랑은 달콤해도 사랑은 달콤해도 남자는 못 믿겠더라 아 아 아 아 steering 꽃잎에 날아왔다 멀쩌렁 쏘고가 아프지는 못 믿을 남자 향기 노래 내가 쓰기 이리 도전해 어느새 이들한테 나 이별할 땐 맹정한가요 눈물도 없는 건가요 폭폭 서는 남자 무정한 남자 폭폭 서는 남자 복하는 남자 사랑은 날 봄에도 사랑은 날 봄에도 남자는 못 믿겠더라 남자는 못 믿겠더라 이상하게 제가 강민희 가수의 노래는 연습단에도 거의 다 잘 돼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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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